이렇게 보면은 박항서 감독님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 그렇네 대박 이게 원래 현지인분들만 가는 로컬 식당이었는데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와주시면서 한국 관광객분들한테 유명해진 케이스 쌀국수 하면은 복물이 보통 하얗잖아요 아니 여기는 빨개 빨간 살국수 이게 와인소스에 소갈비살 졸여서 만든 수프인데 약간 서양식이랑 퓨전인가보다 소갈비살이 맛있지 색깔과 맛있어 보이는 색깔이다 쏟빵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바로 먹어봤어요 또 혼자 드시는 거 아니죠? It's been alone 와우 감사합니다 일단 형 오기 전에 맘만 보는 거야 맘만 일찍 왔으면 혜택도 있어야 돼 귀여워 저런 일이 있었더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 쌀국수가 빨개 센세이셔널 신기해 아 이거 빨간 쌀국수 먹어보고 싶은데 그니까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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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어떤 맛일까 음 음 음 음 이 맛도 매운맛이에요? 맛은 그렇게 맵지 아 매운 거를 어느 정도 드시면 다들 즐기실 수 있어요 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우와, 저거 한 입에? 아유, 저걸 어떻게 먹어요? 아, 잘 먹어. 미스럽게. 좋은데요? 이야, 굉장하다. 진짜 잘 먹는다. 오, 잘 먹어. 야, 김희석! 야, 김희석! 어떡해, 겁났겠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겠다. 야, 김희석! 미어캣인 줄 알았어. 너무 놀랬어. 내가 먹지 말랬지? 잠깐만, 경찰 아니야? 야, 김희석! 괜찮냐? 너무 놀랬어, 너무. 내가 먹지 말랬지? 형, 빨리 오세요. 내가 먹지 말고 기다릴... 제가 맛만 보고 있었어요. 맛만 보고 있어요. 아, 무서워. 진짜 거의... 뭐 입도 안 댔어요. 입도 안 댔어요? 입도 안 댔어요. 입도 안 댔어요. 깜먼. 감사합니다. 형, 근데 한 번 맛보시겠어요? 아, 그래? 네. 이거... 첫 끈이지? 이게... 첫 끈이지? 첫 끈. 첫 끈. 첫 끈. 첫 끈. 첫 끈. 이거 첫 끈. 이거 첫 끈. 안녕하세요, 신짜오. 감사합니다. 깜먼. 감사합니다. 깜먼. 아, 너무 좋아. 이게 와인을 뚫어서 이렇게 빨갛게. 이게 고기야, 그러면? 네. 아, 이게 고기야? 저 아까 토마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기더라고요. 맛있겠다. 저 갈비살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행복해 보인다. 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한국에서 내가 먹었던 쌀국수들은 양식이야. 이거는 자연산이야. 아, 당연히 뭐 그 지역인데. 그렇죠. 현지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 음. 감사합니다. 다만. 다만. 이게 베스트 메뉴를. 아, 이게. 아, 가장 기본 또 하나.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와. 와, 이. 일반 쌀국수도 비교해서 먹어보고 싶어서 이제 먹어봤죠. 되게 맛있게 드시니까. 볼 때 되게. 어. 계속 보게 돼. 또 달라. 아, 깔끔하더라고요. 먹을 때. 아, 아는 맛이라 먹고 싶어요. 아는 맛이죠. 아, 맛있겠다. 와. 엄청 깔끔하죠? 우와.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아, 그 말이 맞아. 네. 이건 살짝 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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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 R&B. 역시 음악이. 강렬함이 있지. 근데 이게 특히 좀 맛있는 게. 저 길에 쪼그리고 앉아서 먹잖아요. 아, 그렇죠. 그 감성도 굉장히 충만해져요. 그렇죠. 음식만 먹는 게 아니야. 분위기가 또. 맞아. 이렇게 pueda залали는. calm freaks out Baltimore. 마요no 20th Napoleon. 이 자아 cutest. 벗 but 오케이.